아, 이계벽 감독님이 차승원은 나의 꿈이었다. 네, 맞습니다. 꿈은 이루어졌지만 힘은 좀 들고 이런 건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. 아니, 그러면? 저는 사실은 감독 이계벽보다는 인간 이계벽이 훨씬 더 좋아요. 훨씬 매력 있고 결이 굉장히 고운 사람이에요. 잘했지? 아니, 근데 그게 연휴 내내 극장가에서 계실 건가요? 하루도 안 쉬고 저희 극장에 인사드리러 가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? 혼자 가? 나 뭐 성녀도 하고 뭐. 그만 안 와. 박광래 씨가 두 분 사춘기였지 같아요. 투닥투닥투닥투닥. 촬영하시면서 갈등 같은 건 없으셨어요? 저는 사실은 더 기도했죠, 형한테. 뭘, 갈등, 우리는 갈등의 용광로였어요. 갈등, 서로의 다툼, 고집, 아집. 계속 울리고. 아닙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2369님이 이계벽 감독님은 이번 영화는 차승원님과 예전 럭키때는 유혜진님과 같이 작업하셨는데 너무 웃겨서 힘들었던 배우는 두 분 중 누굴까요? 하셨어요. 아니, 근데 이게. 유혜진시라고요? 아니요, 두 분 다 웃기신데. 끽뻑. 끽뻑. 아니야. 안 됩니다, 형님. 잘했어요. 감독님 같은 기어졌어.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. 연습 많이 봤어요. 에러, 에러, 에러. 쉼진은 매일 4,900원ений 마친구와 그냥 받는 선배님을 sponsores으로